웃어 됐지? 또 웃어 요렇게? 됐냐? 엄마 왜 쳐다봐? 신상 사료 왔잖아 맛만 볼게 새로운 사료가 도착해 그래서 하나씩 맛보기 중이에요 얼마나 맛있길래 개인기까지 하는 거지? 멍식스는 다 노련견이라 눈물이 많아졌어요 매일 관리를 하지만 아이들 눈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보나페티에서 새로운 눈물 사료가 나왔어요 눈물 완화, 눈 건강, 저알러지에 항산화까지 연어 건식 사료라 먹는 소리도 바삭바삭 내꺼야? 100g씩 소포장으로 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먹기 좋아요 맛있는 냄새가 나 꺼서한 냄새가 진동하네 언제 줄 거야? 까꿍 귀엽지? 귀여워서 안 주고 못 빚일걸 민심이 동요합니다 빨리 줘야겠어요 티어스테인 앤 아이즈는 눈물 자국의 원인인 포르피린 배출을 눈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배출하게 도와줍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눈물 자국이 심해진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? 노폐물과 포르피린이 정상적으로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시스테인, 메치온인, 밀크시스 성분으로 간 건강을 지켜줘요 눈에 좋은 루테인은 사람도 먹잖아요 루테인, 베타카로틴, 아스타잔틴 등을 급여한 강아지는 시력 저하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식이섬유도 함유되어 있어 소화도 잘 되겠죠? 기호성은 보다시피 너무 잘 먹어요 눈 건강에 좋은 성분은 가득 인공색소, 인공청과물, 설탕, 나트륨, 콩물, 밀가루와 같은 첨과물은 넣지 않았어요 햇섭 인증까지 받은 믿고 먹일 수 있는 보나페티 눈물 자국이 심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눈이 점점 뿌여지고 있다면 보나페티 티어스테인 앤 아이즈를 추천합니다 정말 잘 먹습니다 descente Force 저랑 열어요 스캐士 선을 들 acres 옳지, 먹어봐. 힘들여. 옳지, 먹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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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왔나? 아이는 말고. 봄비, 앉아. 갈수록 눈물 자국이 심해지는 밤비. 옳지, 먹어봐. 사료 급여한지 2주 정도 됐는데 눈물이 확 줄었어요. 빨리 올칠 해주세요. 맛 좀 볼까? 티나 누나! 혹시 남은 사료 있나요? 더 먹고 싶은데!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. 엘리, 자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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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! 엘리가 자궁충농증 수술 후 약을 먹어야 해서 죽을 좀 섞어줬는데 정말... 개눈 감추듯 빠르게 사라지는 사료. 어머니, 밥을 안 주신 것 같습니다. 밥그릇이 깨끗해요. 또다시 찾아온 간식타임. 개인기 훈련도 사료로 하는 멍식스입니다. 개인기는 1도 없지만 기다리는 건 잘하는 티나. 그냥 좀 추면 안 되나? 노랜견이 되면서 더욱 신경쓰이는 아이들의 눈 건강. 바삭바삭 맛있고 건강한 티어스테인 앤 아이즈로 관리해보세요.